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장신대 총동문회 협력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장신대 총동문회와 장신대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왁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약해진 한국교회 예배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사회의 나침반이 되도록 제학생들과 졸업생 동문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청동문회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기도와 또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상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입 PUTS